배우 제이가 극비리의 결혼 생활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한 여성지는 11월호 발간에 앞서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를 통해 공식상으로 미혼 상태인 제이,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여성과 본지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 매체는 제이 아내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두 사람의 사이에는 돌진한 아이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제이는 1996년 MBC 드라마 산으로 데뷔한 후 학교2, 쾌걸춘향 등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현재 MBC 주말 드라마 메이킹 액션 중입니다.